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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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을 몰라도 저런 게 신기한 거야. 난 저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인생을 잘 사는 거 같아. 가슴 먹먹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죠. 저... 눈물이 날 거 같아가지고... 야! 야! 오! 오, 내가... 아, 성원님. 어! 어디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우리 저기 게임 PD랑 핑 PD. 몰라네, 우리 게임 PD, 핑 PD 아니야. 여러분들 너무 뭘 하지 마세요. 이분들한테 제가 월급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형님, 근데 어디 계셨던 건가요? 나? 난 지금 8시부터 왔어. 아침 8시부터 와서 세팅하고 저 뒤에 천막 봤어요? 천막 치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다 한번 모여주세요. 뭐, 전에 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자리를 고르실 건데 양이 많으신 분들만 이 평상을 조금 양심상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편한 자리로 하시면 되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누구세요? 요쪽 자리 하나 쓰시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 가운데 여기, 오케이. 20번, 마지막 한 팀. 16번 안 했어? 16번. 어디로 하실 거야? 20번? 18번. 아, 18번 똑반들었어. 미안해요. 네. 혹시나 만약에 뭔가 약간 분쟁이 필요하다. 변호사가 필요하다. 서로 싸우지 마시고 나를 부르세요. 나한테 얘기하세요. 네? 있어요, 있어. 이거? 아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얘기해보시죠, 뭐. 우리 세양님. 도 작품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은 해봐야지, 뭐. 하는 데까지는. 두고 오세요. 네. 네, 네. 바쁘신 와가지고 도색 의뢰하고 또 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캐치하지 말라니까. 왜 그것만 캐치하는 거야. 도색 의뢰하시면 또 어디로 오시죠? 아니지, 이제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야지. 장사해야지, 이제. 그래서 문 닫기 전에 플리마켓을 한 번 더 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셀러분들을 모집하지 않고 내가 메가셀러가 되는 거지. 내 거 팔 거, 진짜. 혹시 기관화에... 뭐 우리 PD님들이 뭐 산다고 하면 당연히 할인되죠. 아직까지... 아, 뭘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 내가 지금 바빠. 빨리 해야 돼. 이제 곧 오픈 준비해야 돼. 뭐 조금 해줄게. 한 10% 어때? 콜? 안 보고. 뭐 한번 볼까? 안 보고. 문 닫기 시켜줄께요. 재미있게 보세요. 이따 간다. 고기가 네. 고기가 네. 고기 영상. 나도 마스터가 산인광이네. 저도. 안 봐줘. 대세. 그래도 가야겠네. 근데 안 봐줘. 그래도 안 봐줘. 또 안에 많이들 보시잖아요. 이렇게 북적불적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재밌게 보세요 스카이 세븐은 얼마예요? 박스가 너무 좋다 아 나 뒤에 좀 늘리긴 했구나 너무 좋다 이거 와 일단 오케이 나 이거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주세요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못 구하잖아 나는 이건 얼마인가요? 아구 대장이요? 주세요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와이프 오기 전에 많이 사야 돼 와이프 점심 가지러 온다고 그랬어요 점심 뭐 뭐 뭐? 누가 여기다 미니 장터를 열었어? 누구야? 주원씨는 오늘 일당은 없는 걸 오늘 셀러로 오신 걸로 중요한 물건들 전시돼 있어서 나도 안 쓰는 자리인데 여기는 왜 그거 함부로 만지시고 계세요? 네? 대표님한테 없으신 것도 꽤 있습니다 음 안 사요 이거 두 개는 제가 살게요 형님 뭐라 하시더니 바로 구매하셨는데 또 물건 좋네 물건이 좋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펙트 파츠 이런 거 맞은가요? 금색 금색 와 황금색 맞은가가 있어요? 네 금색 맞은 거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렇게 세 개를 얹는다 네 이거 얼마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아 시비해드릴게요 아 시비해드릴게요 이건 얼마입니까? 어... 50 어? 저 혹시 머리에 쓰는 거 네 쓰는 겁니다 한번 써도 됩니까? 써봐야된다 어 근데 그거가 돼 우와 레진이네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걸리면 되게 쪽팔릴건데 저는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저는 원래 웬만해선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상황? 네 들어가는 상황? 오오오오! 홀리 여기서 안 들어갔다 야 여기서 안 들어간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촬영 전에 안 오셨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훨씬 많이 샀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내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도 최소한으로 사는 거야 작은 거 위주로 사냐 작은 거 이죠. 이 정도 선이다. 선반했지, 이 정도면 나 뭐 그렇게 많이 사진 않지 않았나? 아이고, 여기 또 핸드폰도 하나 분실했는데 주웠네. 핸드폰! 오케이, 3일 업. 안녕! 이러면, 사진 한 번 찍고 갈까? 응. 이러면, 와봐.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주제가 이제 하신 거. 고마워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부탁드려도 너무 감사합니다. 전혀요, 전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에서. 그쵸? 네. 멀리서 오신 분들만 드렸어요. 내일도 있는데. 하이. 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 딱, 저 크게 뜨고 저기 여기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 카메라를 노려봐, 여기를 노려봐야 돼.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어, 진짜 너무 고마워.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얘들아. 들어가세요. 진짜 쉴 시간이 없으신데? 응, 없어요. 원래 그래서 플리마켓에서 마음 단단히 먹고 와야 돼. 이틀 동안 몸살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직원 중에는. 안녕, 안녕하세요, 오이, 이뻐라. 이거 혹시나 한 번씩 보고. 네, 네. 제가 발견한 것도 뺐어요. 뺐어? 제가 발견한 것도 뺐는데 그거는 못 봤나 보네. 나머지 거 봐서 수정해서 주원이한테 다시 줘. 알겠습니다. 안녕. 잘해줘서. 안녕하세요, 아휴. 야, 오랜만에 왔다. 아니요. 어? 아, 그래, 나 없을 때 왔구나. 네, 예. 아휴, 그러니까. 재밌게 놀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지, 저런 그림이. 장난감을 몰라도 저러는 게 신기한 거. 사람이 반으로 갈라져 있다면서 저렇게 웃잖아, 아빠 품에 안 웃어. 나는 저런 모습이 너무 좋은 거. 좀 파셨어요? 네, 많이 팔았어요. 아휴, 다행입니다. 가격을 너무 좋게 하셔서 많이 팔았다고. 내일 안 나오시죠? 네.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안 나오시고. 아, 이거 안 팔렸네, 결국? 네.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내일 오세요. 네, 내일 오세요.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좀 짐을 좀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시고, 혹시나 인사 못 드릴까 봐. 아, 네네. 네. 지금 우리 이상호TV 카메라밖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항상 뭐, 이렇게 일 있을 때 항상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또요? 농담이고. 꼭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네.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시작할 때도 저런 분들 없었으면 이건 시작도 못 했어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름은 사실 이상호TV지만, 따지고 보면 뭐, 덕후들TV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또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나 솔직히 오늘 울면 어떡하지. 엄청 걱정했거든. 말했지, 가슴 먹먹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해 주셔가지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죠. 네. 진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최대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진짜 많이들 찾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플리마켓은 10월 말, 11월 말 그 사이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뭐 이거는 조금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이상호TV의 플리마켓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 난 내일 또 사야지. 사실 덕분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소비자분들도. 또 이거 판매하시는 셀러분들도 이제 상호님 덕을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랑 받으시면서 함께 이 시장을 키워가는 그런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화이팅! 후니버셜 스튜디오 화이팅! 이걸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주셨고 가족들, 애기들 데리고 와서 즐거운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신 분이지 않을까. 응원하고 뒤에서도 항상 유튜브에서도 항상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도 친 동생처럼 잘 해 주시고 앞에서는 장난 치시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지만 뒤에서는 정말 잘 챙겨주시거든요. 앞으로도 어디를 가든 따라가서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희 후니버셜을 옮기게 되더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취미생활 잘 즐길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이 아니니까 꼭 다른 데서 다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없어지니까 좀 아쉽긴 하거든요. 앞으로 더 잘 될 일 많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이상훈TV 화이팅! 오픈할 때부터 계속 일을 해왔으니까 솔직히 조금 마음이 너무 안 좋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도 되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공간이라서 그래서 좀 아쉬운데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더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훈TV 화이팅! 호니버셜 더 화이팅! ㅎㅎㅎㅎㅎㅎ 추천해주세요! 배움에이기 때 시간은 pool 2 ť